저는 실은 매번 욕이 나올 때마다 떨리지만 오늘은 떨리면서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또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고 싶어요 실은 저희 가족은 4월 초에 냈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걸려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아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우리 하람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떤 엄마냐면 제가 생각하는 무성애를 꼭 실천하고야 많은 엄마였어요 그래서 간호도 제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했어요 밥 꼬박꼬박 토하더라도 먹이고 약시간 맞춰서 약 먹이고 밤새 물수건 올리고 제식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픈데 열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싫고 밥도 싫고 자기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저는 그 꼴을 보지 못해요 아이를 기어이 이겨서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엄마였는데 그때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이를 12년 키웠는데 처음으로 애가 아픈데 나도 봤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밥도 안 먹게 냅뒀고 잠 자게 냅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이가 꼬박 하루 밥도 안 먹고 식은땀 흘리면서 이렇게 자고 제가 해준 거는 밤에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자라고 어 그거 엄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아이가 두 아이다 그렇게 아프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간호를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냥 그렇게 낳았어요 약 한 번 안 먹고 예수님 기도해 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낳았어요 근데 다른 엄마들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알게 된 게 다른 아이들이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정말 다 토하고 너무 아파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아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 방법대로 편하게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냥 코로나가 없이 지나가는 줄 알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앓고 났는데 검사하러 다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확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당황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기억나게 해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사람은 사건이 다가올 때 생명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을 간파하고 즉시 하늘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 코로나에 걸렸어? 예수님 불러야 되는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저희가 살게 되었는데 너무 신기했던 건 두 명이 아프고 그 다음에 3일 있다 두 명이 확진이 걸리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아파서 내 식구가 같이 아프니까 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각자 누워서 아프다가 이렇게 밥대가 되면 식탁에 다 앉아있어요 말없이 그럼 네 중에 한 명은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인 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파서 밥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을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치다가 제가 정말 힘없이 일어나서 부엌을 갔는데 진심으로 밥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밥할 힘이 진짜 없어요 예수님이 밥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쌀을 싣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모성애처럼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강했거든요 그 아픈 와중에도 반찬을 많이 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주리야 국 하나에 니네 반찬 하나 애들 반찬 하나 그렇게만 해도 충분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겨우 연명할 걸 차렸는데 애들이 짜증을 내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예수님 예수님 불렀는데 너무 아픈 우리 큰아이가 얘기해 줬어요 엄마 우리 다 너무 아픈데 밥해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목이 너무 아파서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나 아니고 예수님이 밥해 주셨어 그랬더니 목이 더 아픈 우리 남편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하게 밥을 지어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아프기 시작했냐면 저는 이제 갑상선 암 환자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남들보다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요 안 걸려도 저는 이쪽 장기들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기도 확장을 해야 돼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이비인후과 쪽 편도선이든 이쪽 어디든 기간지든 여기를 자극하는 운동이나 뭐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는 목만 집중적으로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아프기 시작했는데 느낌이 어땠냐면 송곳으로 팍팍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너무 아파가지고 깼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어서 속으로 손 까딱할 힘도 없어서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럼 신기하게 잠이 와요 아픈 와중에 그래서 또 자요 그런데 또 목이 너무 아파서 깨요 잠이 와요 또 목이 너무 아파서 깨요 그런데 예수님 부르면 또 잠이 와요 이렇게 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송곳이 이제 쿡쿡 찌르다 나중에 어떻게 아프냐면 송곳을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데 생각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야 너 예수님 불러도 아프지 통증은 실제야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예전에 기도 확장도 했잖아 너 그렇게 될 거야 들려오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또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부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틀을 꼬박 누워서 아팠거든요 밥할 때 되면 기어와서 예수님 부르고 밥하고 그런데 제가 이틀을 꼬박 아팠는데 예수님 부르다가 약 먹는 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틀 아프고 천천히 회복되긴 했지만 싹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얘기를 왜 꼭 이 시간에 먼저 하고 싶었냐면요 진짜 선포하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딱 코로나 걸리고 아프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님 부르면서 알게 된 거 있어요 사단이 코로나를 아무한테나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낫게 해주시는 거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코로나를 막 던졌는데 정말 내 식구 아무도 약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라 각자 예수님 불렀거든요 너무 아파서 예수님을 각자 막 부르고 저희 남편은 읽을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읽을 수 없으니까 이사야를 틀어놨어요 읽어주는 성경을 그래서 성경 듣고 예수님 부르다가 약 먹는 걸 까먹고 그냥 나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걸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코로나를 던지는 건 사단인데 그거 약 없이도 예수님 부르면 진짜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정말 라파 하나님이 맞으시다고 치료의 하나님이 맞으시다고 그래서 그 코로나를 다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찬성 돌리고 싶고 진짜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거 꼭 말하고 싶어서 1번으로 이거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팠지만 진짜 행복했어요 그거 안 싸웠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코로나 내 식구 다 걸렸는데 우리 엄청 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그래 몸이 약해지면 우리도 싸울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다 틀렸어 예수님 불렀는데 정말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나가나 했는데 제가 격리되기 하루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여동생이 마흔에 아기를 낳았어요 몸이 너무 약해진 상태인데 혼자 아기 보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냥 거실에서 그래서 발가락 3개가 골절이 돼가지고 아기를 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도와주시러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가슴뼈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3개월간 움직이면 안 되는 진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빠한테 그 소식을 전하러 전화했더니 아빠가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우리 가족은 다 코로나였고 동생은 발가락 곡절이 됐고 엄마 교통사고 났고 아빠는 대상포진에 그걸로 입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신에 종양 8cm가 있다고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한날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됐냐면 격리 해제가 되자마자 우리 몸은 회복이 안 됐는데 모든 식구를 돌봐야 되는 유일한 보호자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직도 기침하는데 저희 기침하고 목 아프고 힘든데도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양평집 가서 엄마 밥을 해주고 반찬을 넣어주고 엄마를 돌봐준 다음에 또 위생병원 가서 아빠 필요한 물품을 넣어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또 학교 기도줄이어서 저희가 밤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이 일하고 남은 것을 양해를 구하고 저희는 오후에 가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도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장녀거든요 K장녀로서 한국에서 첫째로 산다는 것에 짐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친정집에 갔는데 몸은 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밥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방 구석 모서리에 햇빛 드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근데 그때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바람잘날 없는 집구석 이 생각이 실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빛의 속도로 여기도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리야 나 여기 있다 였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주리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 저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우리 여기 같이 있자 그리고 방 구석에 햇빛 들어오는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세 가지 감정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들었어요 뭐였냐면 첫째는 이 바람잘날 없는 집구석에서요 깊은 안정감이 들었어요 두번째는 고요한 평안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따스한 위로가 들었어요 우리 네 식구 모두 아픈 최악의 상황인데 최고의 안정감과 최고의 편안함과 최고의 평안을 맛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가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엄마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마트도 여기저기 가고 엄마 위에서 장 봐주는데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돈과 시간과 아파도 격리의 죄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이었어요 실은 저희 남편이 얘기해준 대로 하나님이 저희 부부한테 각자 얘기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계속 저희의 모든 걸 비우게 하셨어요 책도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바인더들도 모든 것들 다 비우게 하셨지만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작은 재물들도 이렇게 흔들어서 나눠주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8장 말씀이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이의 끈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이를 꺾은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를 보면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망가고 싶은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또 내 권륙을 스스로 피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바람잔할 없는 집구석을 전 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사야 58장 말씀에서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실은 저는 그 구절을 소망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좋아지게 됐어요 뭐였냐면요 그 다음 구절은 그거예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며 여우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우와가 말하기를 나 여우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주리야 나 여기 있어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58장 구절에 있는 말씀이었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은 어디 떠나고 그게 아니라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부를 때 여기 계시는구나 같이 그래서 그 일을 기쁘게 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러면서 엄마 아빠 간호 동생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우리 네 식구도 계속 아팠거든요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회복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부르면서 계속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4월 말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기적같은 일이 있었어요 부심 8cm 종양이 8cm였는데 벌벌 떠고 그거는 암이 아니어도 크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검사했는데 1.8cm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안 해도 되고 아빠가 무사히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아빠랑 주차장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기도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너무 신기하게 돼요 그 다음 날 한 달 동안 그 모든 스케줄을 하면서 저한테 자가 면역질환 25가지 있었잖아요 하혈한 적도 없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천천히 회복돼서 힘든 건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갑상선이 붓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신기하게도 저희 아빠 태어나시고 모든 일이 일단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몸살이 딱 났어요 이틀 몸살이 딱 가로에서 그런지 났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게 제가 넘어진 계기였더라고요 이렇게 잘 예수님 부르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달 이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밑빠진 독에 물 부어야 돼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면서요 그러면서 저희 하유리랑 하람이 반해 각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과 저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선하게 했는데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쫄아지고 위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 쉼터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뒤늦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나 여기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먼저 남편은 늦게 오고 두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왔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해주신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돌짝밭 청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근데 돌짝에 씨가 뿌려지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즉시 기뻐하나 시련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 있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실은 예수님이 저한테 1월달에 해주셨던 2월달에 해주셨던 3월달에 해주셨던 4월달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작은 생각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나 언제까지 이렇게 밑받은 독에 물 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제 작은 생각 하나에 의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한다 그들은 저희의 선한 행실과 순차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그게 딱 전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듣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마음에 돌이 많아요 엄마 아빠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있어요 그리고 하기 싫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의무들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작은 돈인데 그거에 대한 탐심도 있었고 제 이기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근데 하나님 이 돌은 어떻게 치워요? 근데 또다시 생각난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돌 어떻게 치워요? 예수님 불렀는데 그때 생각나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위에 나와있는 농부 얘기였어요 땅이 스스로 이렇게 부르르 떨어가지고 돌짝을 막 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물교훈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농부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에 돌을 골라내고 가시덩굴을 빼내고 비옥하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린대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한 성 안에 살다가 씨를 뿌리러 성 밖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 씨를 뿌려야 된대요 동양에서는 근데 그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영광받으시고 그 편안한 안락한 하늘을 버리시고 내 돌 치워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돌 못 치우니까 예수님이 치워주세요 예수님이랑 분리되니까 못 살겠어요 근데 저는 다시 어둠이 오니까 찾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모든 은혜가 다 보이지 않아요 제발 돌 치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준 건 내가 그 농부야 주리아 아빠야 너 돌 치워주려고 내가 왔잖아 그러면서 다시 저한테 보여준 건 1월 달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 시커멓고 피비린내 나고 더러운 그 십자가를 다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걸 알았어요 1월 달에는 내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픈지 제가 몰랐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봤어요 이번에도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예수님을 또 아프게 했구나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뭐였냐면 제가 알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부르고 사단 음성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똑같이 십자가에서 아픈데 그거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가 엄마 아빠 돌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박따박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알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 제가 또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면목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 죄인인 거 알았는데 이렇게 못돼 처먹은 죄인인지 또 몰랐어요 저 알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생애의 빛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잃고 용기가 꺾어서는 안 된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다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일부러 못되게 알면서도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알려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네 아빠라는 사실과 네가 일부러 나 배신하는 거 그거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그거 다 끝내셨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날 숨통이 이렇게 제가 트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시 예수님 저한테 가난하고 낫고 겸손한 마음 주세요 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저 예수님 놓쳤는데 다시 예수님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두 아이랑 여기 있으면서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그리고 갑자기 여기 있는데 뭔가 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어색해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떠드는데 부끄러워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그러고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하나 있게 됐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가 허락을 해줘서 함께 나누게 된 얘기인데요 실은 저희 아이가 홈스쿨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3학년 돼서 학교를 갔는데 그동안 우리 하람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일이 단순하게 애들끼리 싸우고 뭐 그냥 그렇게 푸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못됐게 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하람이가 저에게 엄마 내가 너무 힘든데 선생님한테 말해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돼서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전화가 오면서 그 아이가 모든 걸 발뺌을 하니 하람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람이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너 이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하나 그 아이가 우리 하람이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너무 담담하게 당한 일을 얘기하는데 피가 거꾸로 젖고 당장 달려가고 싶고 진짜 문을 쳐보시고 싶고 다리멍뎅이를 부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원하세요? 라는 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아이가 끝까지 발뺌을 하면 한마디로 삼자대면처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부르고 부모끼리 만나고 그게 안 되면 학폭위원회처럼 그런 걸 열 것이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다시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큰 게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밤 밤새도록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건 가만두면 안 돼 열 살밖에 안 되는데 버릇을 뽐떼를 보여줘야 돼 이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딴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일 만큼은 내가 포기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하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부르니까 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막 괴로운 생각이 들다가 뻔떼 보여줘야 돼 복수해야 돼 이러다 예수님 부르면 또 잠을 자요 근데 또 생각이 또 들어요 야 니가 엄마 맞냐 이 와중에 잠이 오냐 잠이 막 그렇지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또 생각이 또 막 들어와요 그럼 또 그 생각이 또 막 저를 복수해야 돼 내일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더 불쌍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돼 유리하게 말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생각은 다 살려야 돼 또 예수님 부르는데 그 와중에 또 예수님 부르면 또 자요 그래서 이거를 밤새하고 아침에 새벽에 딱 눈을 뜨고 거울을 봤는데 불이 텄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그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 싸움 근데 그날 원장님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10편 33편 9절 그 세 번역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그 말씀이 저한테 확 꽂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이제 다시 예수님 부른 지 하루 밖에 안 됐고요 저 우리 애기 일 못하겠어요 제가 이거 포기 못하겠어요 근데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이니까 저에게 엉그러지고 내가 예수님을 놓친 결과로 엉망진창이 된 제 삶을 다시 제대로 견고하게 할 주님의 명령 한마디만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다시 암송하면서 그 한마디 명령 한마디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람이가 들으면 안되니까 옥상이가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끝까지 발뺌한다고 어머니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는데요 제가 예수님 부르는데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그 아이한테 이 말만 정해주세요 계속 부인하거든 얘야 니가 혼자 있을 때 니가 했던 말과 행동을 한 번만 돌아보라고 그리고 니가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삼자대면도 안하고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람이한테 표현하는 거 더 연습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사모님 강의를 들으러 내려오는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한 한 엄마라니 넌 엄마 자격도 없어 넌 참 멍청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예수님 부르면서 강의를 듣는데 그날 사모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뿌린대로 심은대로 거둔다였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어떤 얘기를 계속 해주셨냐면 아이가 어리지만 다른 아이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 생각의 결과를 거둔다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예를 들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사단은 저한테 이 멍청하고 무기력한 엄마야 정신 차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이는 복수를 포기해 네 아이는 내가 지켜 그 10살 세계에 그 10살 아이들의 세계도 복잡하더라고요 너는 갈 수 없지만 나는 갈 수 있어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지켜 지금 계속 들리잖아 설교 내용 들으면서 아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들리잖아 네 아이도 잘 클 거야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그날 그랬는데 사모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또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제가 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놓쳤던 포인트야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 밑빠진 독에 물 부어야 돼요 그랬는데 딱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부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그러면서 갚아주신다는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여기 파워포인트에 떴던 그 말씀들이 뭐였냐면 저로 하여금 제 재물을 흔들어서 나눠줄 때 저한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켰던 일을 할 때 다 저한테 주셨던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는데 여기 앞에서 안 울고 싶은데 너무 창피한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한테 너무 정확한 두 말씀이었어요 뿌린대로 거둔다 네가 네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했으니 내가 네 아이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리야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부어 주는 게 사는 거야 그걸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시원했어요 그리고 너무 안도했어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 맞구나 이 세상에서 너무 이상해 보여도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 맞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요 내 새끼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우리 하람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아픈 일이 있는지 저는 몰랐잖아요 뒤늦게 알았잖아요 또 어린이날 하필 여기를 데려왔잖아요 쟤를 즐겁게 해주고 제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예수님만 불렀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뭐였냐면 인사도 잘 안 하고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를 아무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과자도 사주시고 피자도 시켜주시고 볶음밥도 해주시고 계란 후라이도 해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그리고 축구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군대 축구 같았어요 그 병장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골을 몰아주잖아요 근데 하람이가 하유리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기를 다 터주고 공을 못 받으면 그 앞에 갖다주고 심지어 막 호진이가 골을 넣었는데 막 장노님이 안 들어간 거라고 막 우기시고 제가 골키퍼여서 골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근데 안 들어간 거라고 하람이 보고 차라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이틀 동안 축구하면서 밤마다 한 얘기가 뭐였냐면 학교에서는 공 한 번 제대로 못했던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는 공을 차면서 얘기해줬어요 엄마 6대 0으로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내가 골을 넣어서 7대 0으로 이겼어 근데 여러분은 그 말이 얼마나 얼마나 저한테 위로고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셔서요 우리 아이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복 많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내가 준비한 어린이날 어땠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니까 학교에서 되게 힘들었을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사랑받으면서 최고의 어린이날을 보냈어요 저는요 이번에 알게 된 게 뭐였냐면요 사모님이 그 이야기 설교를 해주실 때 그거 알았어요 뿌린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리야 네가 옥상에서 선생님이랑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네가 이제까지 1월부터 시작해서 남들은 이해되지 못했지만 하지 못하지만 니네 부부가 선택한 그 모든 거 내가 알아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어디 안 갔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는 나만 부르면 돼 근데 제가 아는 건 그거예요 저 일부러 아빠 배신했잖아요 나는 너무 못됐는데 우리 아빠는 너무 착하신 거예요 저 여기 와서 제가 고의로 십자가를 버렸다는 걸 알고 혼날 준비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엔 나 혼내셔도 나 할 말이 없어 아빠한테 혼날 준비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빠가 무슨 말씀 하셔도 나는 혼날 각오가 돼 있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보여주신 건 하나였어요 아빠야 그거예요 혼내야 되는데 안 혼내는 거예요 안 혼내고 사랑을 자꾸 보여주셨어요 주리야 주리야 네 아이 내가 책임져 너는 내가 준 이 명령대로 살면 돼 너 나만 부르면 돼 내가 다 너 먹여 살릴 거고 내가 너 너 다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건 뭐냐면 혼내야 될 타이밍에 혼내지 않고 다시 한 번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 넘어졌는데요 넘어져도 똑같아요 제가 넘어졌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 감정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그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넘어져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 가지 그거였어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그걸 다시 하는 거구나 근데 그걸 시작할 때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없으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 길 잃어버린데 그냥 서서 깜깜한데 아빠 예수님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이러니까 아빠가 다시 찾아와요 아빠가 다시 찾아와서 내 새끼 괜찮아 그거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아빠인 거 알았을 때 제가 또 아빠한테 땡깡 물었어요 내가 준비한 어린이날 어때? 좋아요 근데 아빠 있잖아요 저 아빠 잃어버리는 동안요 저 되게 힘들었어요 아빠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너무 깜깜했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싫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또 어떻게 해줄게요 이럴 딸이랑 똑같아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대체 뭘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배운 거 그거예요 아빠는 똑같아요 아빠는 항상 같고 아빠는 틀린 적이 없고 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나누는 건 그거예요 우리 하람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안 돼요 월요일이면 그 아이가 있는 괴롭히는 아이가 있는 그 교실로 아이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요 아빠 찾은 남부터 너무 잘 자요 그리고 우리 하람이 보고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한테 그 당한 일을 말하고 코 걸고 자는 거예요 얜 뭐 이래 아 뭐야 이래 당한 게 억울하지도 않아 근데 쟤는요 엄마한테 말하고 완전 뻗어 자더라고요 근데 밤샌 건 저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아빠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빠 잃어버리고 막 이러고 있을 때요 정신 못 차리고 더 힘든 건 우리 아빠였어요 내가 아빠 안 부를까 봐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서 오늘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고요 변한 건 저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만 부르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다 해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이 모든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어요 아빠 최고라고 아빠는 정말 선하고 멋지고 착하시다고 우리 아빠 진짜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진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진짜 꼭 진짜 얼굴나 얼굴로 진짜 보고 싶다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넘어져도 다시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모든 영감과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드리고 싶어요 그분만이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 분 하나님께 모든 영감을 돌려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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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